우리 청년들은 주거 정책에 대해서 대체 뭐가 궁금할까? 주거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필요합니다. 저만의 석집을 장만하고 집석이는 부족하네요. 생활비에 월세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청년들 각각에게 필요한 정책 안정맞춤인 철저중합인 정책 1.7% 증가 됐고 월 최대 20만 원씩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이거 완전 지원이 대박이다 라고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때문에 결혼 이른바 마이홍 맞춤 우리 눈을 불 켜고 찍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청년을 위한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 문제만을 위한 청년을 위한 청년경 납uga 감사합니다 오늘의 청년 producer 소reath 기대변 프린 transmission 집에 mentions 혹시 MVP wichtig jego 박